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유닛에서는 모듈과 패키지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과 패키지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모듈은 뭐고 패키지는 뭘까? 모듈은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을 모아놓은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패키지는 여러 모듈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모듈은 간단한 기등을 담을 때 사용을 하고 패키지는 코드가 많고 복잡할 때 사용을 합니다. 패키지는 기능들이 모듈 여러 개로 잘게 나뉘어져 있고 관련 모듈끼리 폴더에 모여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거듭제곱을 구하는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작성을 할 거고요. 같은 폴더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 호출을 할 거니까. 그래서 시드라이브의 프로젝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스퀘어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소스코드 편집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베이스라는 변수에다가 2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하는 거죠. 스퀘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건데 인수를 n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뭐였죠? 2였죠. 그래서 2에 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넣으면 2에 3승, 4를 넣으면 2에 4승, 5를 넣으면 2에 5승이 리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모듈을 만들었을 때 모듈 이름은 스퀘어2로 하자라는 겁니다. 스크립트 파일에서 확장자, 확장자, py를 제외하면 모듈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고 시드라이브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무슨 이름으로 저장해요? 스퀘어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만든 모듈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서 새로운 화면에 이 내용을 작성을 해가지고 시드라이브 프로젝트라는 폴더 속에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방금 전에 만든 스퀘어2와 지금 만드는 메인이라는 파일은 반드시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소스코드 편집장에다가 메인이라는 파일 명의로 만드는 거예요. 임포트 스퀘어2, 방금 전에 만든 스퀘어2라는 모듈을 가져오세요라는 거죠. 프린트 인쇄해 주세요. 스퀘어2에 있는 베이스, 베이스라는 변수를 보여주세요라는 거죠. 베이스가 스퀘어2에서 얼마였죠? 2였죠. 그래서 2가 표시가 될 거고 스퀘어2 하고 나서 스퀘어10 그랬습니다. 10이라는 것은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퀘어라는 스퀘어2라는 파일 속에 모듈 속에 스퀘어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인수 10을 가지고 호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스퀘어하고 여기서 n을 10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2였죠. 그래서 2의 10승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10승은 1024니까 화면에 1024가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모듈에서 from, import로 변수와 함수를 가져온 다음에 모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rom, 스퀘어2 하고 나서 import 하고 나서 변수명 다음에 스퀘어라는 함수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해주세요. 베이스 이렇게 해주면 베이스가 뭘 기억하고 있었죠? 2를 기억하고 있었죠. 다음에 스퀘어10 하게 되면 스퀘어라는 함수를 네, 10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의 10승의 결과인 1024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꼭 스퀘어2 이런 식으로 붙여줬어야 되는 거죠. 모듈 이름을 그런데 자, 이렇게 from, import를 사용해주면 모듈 이름을 붙이지 않고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모듈의 클래스를 작성하고 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이거를 C드라이브 프로젝트라는 폴더 속에 person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class person이다 라고 했고 클래스, 자, 여기서 define 정의하는 거 define 정의하는 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보면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파일을 다음과 같이 고쳐서 네,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메인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이제 이렇게 고쳐서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import person이다. 네, import로 person 모듈을 가져온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person의 마리아 20 서울시 서초구라고 보이죠.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define에서 이름과 나이와 주소를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한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한 이름, 나이, 주소 자, 이게 이제 순서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마리아 그리팅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리팅이 어딘가? 여기죠. 이렇게. 여기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OO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네임이 들어온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했던 네임이 뭐였어요? 지금 마리아였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가 마리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모듈에서 우리가 from import로 클래스를 가져온 뒤에 모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from 모듈 import 클래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보면은 from하고 모듈 이름, import 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 그리팅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름 마리아가 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표시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square2라는 파일이 있었죠. 그걸 이제 모듈로 보는 거죠. 그 안에 변수, 베이스가 있었고 함수, square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이제 얘를 보는데 square2에 있는 베이스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표시가 될 거고 square2에 있는 square라는 함수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square라는 함수 인수 10을 가지고 호출화를 한다라는 거죠. 자, person이라는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클래스 첫 글자가 대문자인 person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메인에서 여기서 모드를 쓰고 네, 클래스를 써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드를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